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사랑 때문에 따라가야 할 나는 당신의 제자 그리고 십자가 서있는 한 당신은 나의 구주요. 그리고 또 어르신들 좋아하는 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저 푸른 천국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나 영원히 살고 싶어. 그거는 그냥 쉽게 탁탁 들어간다. 보고 싶다는. 김범수의 보고 싶다는 뵙고 싶다. 뵙고 싶다. 주님 정말 뵙고 싶다. 이런 노래 있고. 수리야는 말씀이야. 난 말씀이야. 오직 말씀이야. 이렇게 되고. 노래는 안 되나요? 라고 하는 휘성 씨 노래는 전도성이 되고요. 안 되나요? 그대 교회 오면 뭐 이런 노래.